2가지 반죽으로 만드는 초코시빵은 흰 반죽으로 초콜릿의 단맛을 잡아주는 절묘한 조합이라고 합니다. 이 가게의 인기 제품으로 효자 안으로 독특한 거는 초코시빵을 드러냅니다. 볶은 따끈하니 지금 딱 맛있게 생겼습니다. 안이 묻힌다고 합니다. 맛보면 도저히 다른 빵은 먹을 수 없다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빵의 전부터 번쩍지 않습니다. 그러다 봅니다. 숨 쉬듯 살아있는 빵의 전부터 보기만 해도 쫄깃하게 느껴지는데요.